가다가 다시 내려놓는 송 오늘은 기분이 좀 아니었어 준비가 덜 됐던 채 로보줬 떤 내 모습이 후회돼 못 적었어 그래 다 내 탓이네 몇 년째 똑같대 또 한 건은 비염해 누가 뭐래도 회사에선의 존재 너무 작아 캔슬해 딴 사람의 성공을 지켜볼 땐 괜시리 급한 마음만 배가 돼 그냥 어린 애 같았던 건 인정한 뒤 날 다시 준비해갔네 이젠 연습실이 나의 홈스윗톤 말하는 랩을 좋아해주는 건 소수인걸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